자, 때렸습니다. 이번에는... 아! 네! 자, 때렸습니다. 이번에는 약간 먹힌다... 먹힌다는 거 아니었네요. 아, 지금 투수가 교체되는군요. 하지만 반타를 소용하면서 제가... 드릴게요. 네, 와! 이번에는 큰데요. 이번에도 큰데요. 이번에도, 이번에도! 네! 자, 중견수의 뒤로 넘어갑니다. 네, 박정민 선수. 네, 접습니다. 우와! 네, 또 한 번 유격수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. 주수가 네, 그렇다고 진행했습니다. 지금 워낙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... 조금씩 이렇게 기용... 아이고! 3회 탑모터스가 무려 9득점에 성공을 하면서... 군이 야옥소프트볼협회에서 참가비도 지원해주셨어요. 네, 그래서 또 협회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... 네, 앞으로도 또 남은 경기, 4경기...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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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black Anchor will allow me to go to navigation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